음악 최준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FM 가이드 6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최준철 대표님이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한 5가지 무기를 소개를 해주신 거고요. 2부에서는 그걸 검증하기 위한 투자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건지 검증하기 위한 5가지 무기를 소개를 해주십니다. 어떤 것부터 합니까? 첫 번째 검증의 무기는 전자공시입니다. 공시 아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공시고요. 이건 이제 전자공시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트? 다트죠. 참 저는 해외 투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런 공시를 모아놓은 사이트들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 분야에서만큼 저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감독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입도 굉장히 빨랐었고요.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9년도에 제가 이 서비스를 처음 썼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그 군번이 풀린 그러니까 좀 상병 딱 올라가는 그 즈음이었는데 딱 전자공시가 나오면서 제가 그때 정말 거의 1년 내내 전자공시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속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기업의 속사를 못 보다가 와 이게 뭐 기업의 속사를 이렇게 돈도 안 내고 게다가 제가 그때 미군 프린터로 이렇게 그걸 다 뽑아가지고 모니터를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때는 CRT 모니터였는데 쫙쫙 뽑아가지고 제가 막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실력을 많이 키웠는데 방임이 분담금으로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에어컨도 키고 그랬는데 이거가 나오면서 제가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게 드디어 장시에는 제가 프로 투자자가 아니었으니까 아마추어와 프로 개인과 기관의 정보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99년도 막 인터넷 쓰고 이럴 때인데 정말 우리나라 다트 시스템이 일찍 나온 거고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정말 감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전자공시가 그냥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총.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저는 즐겨찾기도 다트가 있고 첫 페이지도 다트. 여기 다트 앱도 깔려 있고 여기저기 다 다트 앱을 깔아가지고 궁금하면 무조건 거기다 쳐봅니다. 심지어는 비상장 이런 것도 어디 얘기를 들으면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백종원 사장님 회사는 잘 되나 이렇게 해서 쳐가지고 비상장도 나오거든요. 자산 얼마 이상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익 이렇게 버는구나. 거기 어디까지는 외관법인은 다 나오는 거예요. 외관법인은 다 나옵니다. 외관법인은? 우리도 이제 그는 거가 나오겠네요. 그러겠네요. 하상 70억이 넘으면. 그걸 어떻게 보고 정리를 하신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전자공시 서비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검증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건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입니다. 거기 안에 모든 기업에 관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3개월치, 6개월치, 1년치. 그래서 속사를 이제 뜯어보는데요. 이거를 다 이제 보시긴 보실 텐데 각자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좀 다를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들어가면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예를 들면 김민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모니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클릭하면서 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차례차례.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그러니까 제가 같은 방을 쓰는데 옆에서 이렇게 뭘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 재무접표를 보고, 전자공시에서 어떤 기업 재무접표를 열어서 보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패드와 이 전자펜, 이 펜슬을 들고 그 항목을 이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회사 이름을 딱 적고,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HD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지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제일 먼저 지분 구성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대주주인지. 그래서 지분 가진 사람들 여기다 다 적습니다. 누구 몇 프로, 누구 몇 프로 이렇게. 기간 투자가 누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연결재무접표에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재무상 대표, 그러니까 대차 대표랑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대차 대표를 일단 이렇게 T자를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그 각 계정들을 내가 다 씁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많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다시 추려서 쓰면서 손으로 쓰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보는 겁니다. 아, 현금이 많은 회사네. 자산이 많은 회사네. 부채가 좀 많네. 이렇게 이제 직접 써보면서 좀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들을 또 이렇게 다 넣어봅니다. 기본적인 숫자들을 넣은 다음에 계산기로 영업익률 ROE 같은 거 이제 계산해서 다시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사업의 개요도 나오고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석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읽어보면서 눈에 띄는 것들을 밑에다가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적으면서 하단에다가는 궁금한 것들, 보다가 궁금한 것들, 궁금한 질문들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딱 이 상태로 한 판을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요. 얘기를 하겠지만 기업탐방을 가서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 내용들을 말하는 걸 확인하면서 여기다 적어놓은 질문들을 던지고 와서 이제 분석의 한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뭐 제 습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찾아보기도 하고요. 언제 내가 이렇게 가서 이런 내용들을 받아왔구나.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그냥 전자공실 열어놓고 그냥 쭉 그냥 보는 것보다 저는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머리도 잘 남고. 학교 공부하는 느낌이다. 정말. 재밌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게 속살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흥분되는 속살 좋아하셔. 속살 속살. 속살 엄청 좋아하셔요. 우리 천주철 대표님. 특히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들어가서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휠로 이렇게 스크롤을 탁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약간 두근두근하는 흥분감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그 카드를 이렇게 쪼는 것 같은. 씻는 느낌이구나. 샤워하는 느낌. 샤워보다는 쪼는 느낌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이제 타짜에 썼다처럼 이렇게 어떤 패가 나왔나. 결국에 3개월을 2패로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저희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꼭 1위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이게 1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투자 아이디어 획득 단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종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확 끈 종목인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흥미진진한 작업이 되는 거죠. 최 대표님 우리가 뭐 좀 모시려고 하는데 시간 없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가서 다트 사이트 딱 막아놓으면 한 이틀 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최 대표님은 돈벌 자격이 있습니다. 전자공 씨의 조금 단점은 좀 정보가 분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기 분기 연간 이렇게 되어 있고 연간 사업보고서를 봐도 한 3년치 정도 4년치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보조적으로 퀀티와이즈라는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재무제이터를 엑셀로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쫙 받으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긴 기간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년치를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들을 쫙 보는 거죠. 잘 안 보이면 그래프로도 만들어 보고 수식 걸어서 해보기도 하고 엑셀판으로 잡혀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병행하기 좋은 같이 쓰기 좋은 권총 같은 무기로는 10년 재무제표 좀 긴 재무제표를 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거를 보조적으로 같이 보면 아주 유용하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유료인데 역시 아이디 공유 가능하겠죠. 전자공시를 통해서 전자공시를 잘 수기로 직접 정리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속살도 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혹시 방문했을 때 궁금한 점들도 정리를 해놓으신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 무기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전자공시를. 네. 소총입니다. 소총. 그리고 다음 무기는요? 네. 다음 무기는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아예 안 보는 가치 투자자들도 있는데 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투자 의견을 구한다기 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팩트들 그게 좀 더 정돈된 팩트들과 그리고 제가 취득하지 못한 뭔가의 정보가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저는 저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의 레이팅을 내는 보고서 예를 들면 저는 바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세리라든지 아니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스트롱 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뭐 그 저는 이제 유료사이트에서 이제 FN 가이드에 들어가면 네. 증권사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 사실 굉장히 편안한 서비스인 게 그 제가 해외 투자할 때 해외 증권사의 보고서를 진짜 이 FN 가이드 그러니까 국내에 제가 많이 젖어 있었는지 네. 아니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지 그리고 뭐 좀 쓸만하면은 그 약정이 없다고 아이들을 짤르고 자꾸 그래서 어디 모아져 있는 데도 없고 개별적으로 봐도 약정이 안 되면 자꾸 못 보게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보고서가 좀 귀한 느낌 구하기가 좀 힘들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요. 우리나라의 증권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기가 편하고요. 모든 증권사 게 다 있으니까 반대로 보면 참 증권사 리터스 센터에서 너무 좀 귀중한 정보를 좀 싸게 제공하고 있는 그 심정도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하물며 이메일 서비스도 이메일 네. 외국에선 굉장히 귀하게 다루거든요. 참 귀하게 다루면 저희도 참 이거 귀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곳은 없고 그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야 있어요? 그것도 저게 있어야지. 아니면 약정이 많으면 내 블룸버그에다가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라 하면 지금 주문을 많이 주면 스스로 많이 내는 고객이면 네. 스스로 많이 내면 저희 블룸버그에다가 볼 수 있게 다 넣어주거든요. 저희 블룸버그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설치된 블룸버그 단말기 단말기 개인들도 그럼 블룸버그 단말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유 그 블룸버그가 얼마 비싼데 불대리라고 대리 월급만큼 나가요. 그것도 금융사 대리 불대리란 말이 있어요. 매년 오릅니다. 얼마나 고자세인지 그리고 대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거야 사장님 사정이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구하기가 비교적 편리한 편이어서 FN가이드 같은 데 가면 매일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FN가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FN가이드 있으면 제가 조금 관심이 있거나 좀 챙겨봐야 되는 종목 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패드에다가 노트에다가 옮겨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분석 보고서 국내 증권사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이걸 매일 전체 나오는 것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다 뽑아다가 읽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뭘 많이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아이패드 기종이 뭐예요? 아이패드 프로 펜을 쓸 수 있어서 제 참 좋대. 저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항상 제 가방을 넣고 다니거든요. 줄도 치고 쓰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제가 이걸 좀 많이 활용받는 게 아니에요. 저거 하나 사줘라. 아이패드 프로 아침에 뉴스삼 할 때 저런 걸로 하면 되겠네. 프린트하고 프린터 좀 봐줘라. 프린터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으냐 하면 결제 올리세요. 제가 정말 복사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보고 사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볼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사지를 굉장히 익어가지고 많이 아꼈습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제가 1년만 쓰면 저거 나오겠는데 얼마요? 아이패드 프로 대표 기사님 아이패드 프로 100만 원도 안 대표 기사님 네 하나 사주세요. 100만 원어치 일을 하세요. 일단 아시겠어요? 책 하나 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새벽 5시에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더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사드릴게요. 꼭 펜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료로 굿노트라는 앱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번들면서 아시겠어요? 그거 유료예요? 네.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이거 굿노트 앱이에요? 네. 굿노트 앱이거든요. 줄을 좀 칠 수 있고요. 보관이 좀 용이해서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패드 PPL인데 완전히 저한테는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제가 이걸 무기라고 부릅니다. 제 무기. 아이패드를? 그리고 제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다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쓰는데 야 내일 아이패드 여의도 뭐 영도 아이샵 아이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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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샵 난리 났다 지금 그래서 제가 무기는 좋은 거 써야지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세계 최대 기업을 홍보해주고 있어 확대는 시총 1조 달러 공짜로 최 대표님 시총 1조 달러 넘는 기업을 우리가 지금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애플이 좀 어려워 하여튼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줄을 치면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읽으면서 좀 업데이트도 하고 나 진짜 저거 사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얻으려는 목적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시진 않고요. 보통 어떤 회사에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FN가이드에 검색을 해서 그 보고서만 뽑아서 한번 쭉 이제 보는 그런 용도로들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검증하는 무기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다만 이거를 볼 때는 조금 제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전자공 씨는 얼마든지 쓰시고 얼마든지 갖고 놀고 정말 군인이 이제 왜 총을 옛날에 그 무사들 보면 항상 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뭐 별거별거 다 하잖아요. 전자공 씨는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은데 증권사 보고서는 좀 불가근 불가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소 봐야 된다. 이거는 그 식재료가 아니라 만들어진 음식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의존하면 요리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좀 풀어봐야 되는데 답안지 보고 풀면 수학 실력이 잘 안 느는 것처럼 이것만 의존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구나.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밸런스를 찾으려면 전자공 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놓친 게 뭐가 없는지 증권사 보고서로 좀 보충해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 이상적인 무기 사용 방법입니다. 증권사 보고서 역시도 우리 최준철 대표님께는 검증이 훌륭한 무기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이거는 뭐 쓰실 수 있으신 무기는 아닌데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는 사실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저희 내부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 이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고요. 그렇겠죠.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올라오는 저희 사내 게시판이 있거든요. 정보를 모아놓는 VI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면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운받아서 봅니다. 그게 저한테는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면서 또 검증하는 방법의 가장 1순위고요. 그거를 가장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 투자 등급이 뭐 바이홀드가 아니라 그로스라고 써있는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이제 유형, 종목 유형이고요. 제가 그때 종목 유형을 저희가 분류한다고 그랬죠. 네, 네, 네. 시클리컬, 그로스, 언더프라이스드 거기서 이제 그로스 유형이라는 얘기고요. 투자 의견은 요겁니다. 왓칭이라는 의견인데 왓칭 예, 지금은 결론이 안 나니 계속 지켜보자. 네. 약간 콩글리시에 가까운 저거는 완전히 인터널입니까? 아니면 주요한 고객들에게는 완전 인터널입니다. 이건 전혀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거기 천억을 갖고 와도 안 줘요? 저희가 거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천억? 천억입니다.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줄 것 다니면서 뭐 천억을 들어요, 갑자기. 불러는 못 보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을 사실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떤 영역에서는 전자공시 정도만 해도 백영진 씨 많으시면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VIP 자산운영 얼마예요? 뭐가요? 회사. 비상장인도 어떻게 물어봐요? 자사를 사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봐요. 안 팔지. 안 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라서 일은 하게 해드릴게요. 계속 신강한 게 얼마냐고 물어봐주세요. 네? 신강한 게 얼마냐고 신강한 게 얼마면 제가 살 수 있어요? 얼마면 됩니까? 안 팝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사. 이어질 수 있을 바라버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살짝 연락 주세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싸게 드릴게요. 이 세상에 돈으로 못한 일이 없습니다. 충분한 돈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검증을 위한 무기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무기는 인터넷 검색입니다. 검색?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은. 보통 이걸 먼저 하지. 이게 저도 이제 그 전에 주식할 때는 무기가 아니었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전자공시 나올 때쯤 해서 진짜 검색하면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는 시점 딱 그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구글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검색? 네. 그냥 검색입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투자 아이디어와 관련된 검색인 거죠. 회사 혹은 산업 아니면 그 회사가 벌렸던 이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기업 이름을 딱 넣으면 요즘에 또 네이버가 다 이렇게 정돈돼서 나오거든요. 정돈된 것 중에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쭉 볼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의 좋은 점은 거기서 인사말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기네들 제품을 쭉 왜냐하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투자자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고객들 보라고 만든 거라서 가보면 제품 소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제품 카다로그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바이어용 그걸 한번 보면 왜냐하면 전자공시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제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잠이 좀 잡힌구나 네. 이런 제품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비주얼하게 볼 수 있어요. 전자공시는 정말 생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비주얼하게 좀 홈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뭐 제품 공정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자공 씨도 영상 좀 놓지 좀 그렇게 아 그때 이제 저처럼 앱이나 이렇게 아무 데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벼운 게 그냥 좀 가벼운 게 좋고요. 검색도 어차피 저희가 창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회장님 이름, 사장님 이름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그분 뒷조사도 하고요. 갑질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슈도 있고 뭐 인터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이제 다 찾아보고요. 네. 그리고 제품의 어떤 평가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사실 뉴스라기보다는 보통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예전보다 블로그에 있는 제품 평가 정보가 굉장히 객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엔 그거 오히려 유튜브로 제가 많이 봅니다. 블로그는 굉장히 허무하게 다 읽었는데 이것은 뭐 어디에서 협찬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협찬받아서 객관적으로 문조코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문조코피 좋은 커피이다. 제가 맨날 마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제품도 보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것도 검색해 보신다. 근데 이 검색이 이제 유튜브 검색도 요즘에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이 좀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자체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는 분들 입장에서 막 제품을 몇 개씩 갖다 놓고 객관적으로 그걸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KTNG 분석할 때 전자담배가 갑자기 확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찾아봤더니 전자담배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베이핑 가지고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새로 나왔다고 뭐 저 릴도 써보고 아이코스도 써보고 하이브리드도 써보고 아이코스도 써보고 새로 나오면 바로 언박싱해가지고 바로 비교해보면 이만한 또 액상 전자담배 이런 것도 막 비교하시고 공룡처럼 막 연기나는데도 그걸 쫙 보니까 블로그보다 훨씬 낫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그런 제품 비교 영상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검증을 한다. 네 번째는요? 네 네 번째는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지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 좀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업 탐방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우드들하고 아마 어쩌고 가장 차분화된 이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안 받아줄 수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대학생 때 기업 탐방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다녔냐면 일단 우기기 꼭 가고 싶다. 우기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든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애정이 많아서 우리 탐방을 안 받으면 미안하게 만들 정도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거를 전달하자. 그래서 전화통화 같은 거 좀 오래 하면서 아 뭐 이 정도 열정이면 좀 받아줄만 하겠다. 뭐 이런데 이런 정도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잘 안 받아주는데 주총 같은 때 가가지고 조금만 시간 좀 내주시죠. 차 한 잔만 이래서 주총 끝나고 좀 궁금한 얘기들 들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고 나서 아니면 사기 전에? 그러니까 주총을 가려면 일단 사야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질문을 했더니요. 그리고 한 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언론사랑 같이 기획해가지고 언론사는 좀 받아주니까 거기 이제 곱살이 껴가지고 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취재 도와주고 뭐 이렇게 대단하시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대단하시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가서 너무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너무 궁금한데 잠도 안 오고 막 두근거리고 네. 저걸 어떻게든 풀어야 될 텐데 네. 산 상태에서 저도 이제 기업 탐험을 몇 번 달려보면 산 상태면 이제 이제 갈 때 기대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정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재료들을 얘기하고 내가 만나는 직원이나 임원이나 혹은 CEO도 정말 퍼펙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거든 간섭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아닌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 그러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좋은 얘기를 그래도요 그래도 그래도 근데 근데 어떤 사람 눈치 없이 계속 나를 깨게 만드는 거지 이거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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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 뭔지 알아? 우리들끼리 야 역시 이 회사는 보수적으로 다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진쪽이야 뭐 설렘은 안 치잖아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뭐 안 하고 이제 심의용으로 확증 편향 확증 편향 혹시 가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 회사의 뭔가를 보면 예를 들면 쓰레기통을 보면 뭐 알 수 있다든가 화장실의 청소 상태가 너무 청결하면 안 좋다든가 거꾸로 뭐 그런 거는 보시는 건 없어요? 사람만 만나고 이야기 들면 일단은 비용에 관한 정보들이 가장 좀 알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상태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갔는데 돈 잘 버는 회사거든요 지역도 좀 안 좋은 지역에 그 정말 다 쓰러져가는 자가 건물이긴 한데 5층짜리 건물인데 3층 1층부터 3층까지는 임대주고 자기네들이 4,5층 쓰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데 들어가면 여지없이 딱 그 타임캡슐 타고 80년대로 온 것 같은 극단적인 그런 근데 그런 데가 보면 판간비율이 굉장히 일정해요 그런 회사는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비즈니스에 잘 맞으면 저번에 저희가 남양유업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시대마다 좀 다르고 엄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데는 너무 그렇게 하면 인재들이 안 오니까 안 좋을 거고요 그냥 제조 정말 바탕을 두고 가격 경쟁으로 가격으로 경쟁하는 데들은 아끼는 것들이 경쟁력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또 그게 시대가 변했는데 또 안 맞으면 남양유업처럼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것도 사실 가서 유심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회의실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런 거 끼고 전화 받고 이런 사람들 몇 십 명씩 있고 그냥 노동 집약적이구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프로니까 기업탐방도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건 좀 핑계 같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진짜 회사 입장에서도 막 죽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투자 아무리 조금 하는 사람이라도 받아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정도 열정을 보여주면 갈 수 있고 근데 전화할 때마다 주가가 왜 떨어졌냐 뭐 실적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다 또 게시판에 써요 개주담 막 개주담 주담이 뭔지 알지 전문용어는 주식 담당자 그래서 이제 주준대요 그럼 받는 사람이 있어 딱 담당자가 돼 주담이라고 그러다 하면 그거 막 한 다음에 계속 한 다음에 그 성의 안 풀리면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개주담 그 주담도 상처받습니다 그거 다 보거든요 그런 거 그럼 당연히 기업 탐방 가는 거 근데 뭐 가는 거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사실 전화로 해도 상담 네 궁금한 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도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전화보단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원만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정도 뭐 전화로 사실 대부분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기업 직접 한번 전화를 하거나 탐방해보는 것 네 번째 검증 방법이었고요 다섯 번째 검증목이 네 뭡니까 다섯 번째는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방금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러 가는 거에 조금 더 가깝고요 네 예를 들면 탐방을 갔다 왔더라도 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가 뭐 얘기해줘서 어렵게 탐방 가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뭐 다 믿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디에 땅이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해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이 회사를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땅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저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대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주유소 연탄공장 이런 거에서 요소 요소에 부동산 부지가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신도림에 아주 큰 땅이 있었습니다 빈 땅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 개발을 한다는데 저게 진짜 얼마 많았지 그리고 신도림이 트래픽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그 트래픽이 지나가는 트래픽인지 이 쇼핑몰로 올라올 트래픽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려고 신도림 역까지 묶어가지고 보려고 갔는데 이렇게 밀어놓고 그 빈 땅으로 이렇게 담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해서 제가 그 담을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그 안을 이렇게 보고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발밖에 없다 이거죠 네 완전 맨담 회사에서 의지만 가지면 바로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한 적도 있었고 옛날에 롯데치성에 투자를 했었는데 정말 옛날 일이죠 이건 거의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이니까 서초동에 땅이 있다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값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땅이 있는 건가 땅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시가총액일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 가봤습니다 이 땅이 정말 있는지 근데 주소 이런 거 갖고 갔는데 주소 할 것도 없더라고 그냥 칠성사이다 트럭이 쭉 그게 있는데 그게 걔네들 땅이더라고요 근데 공장이 없고 그 그냥 그냥 유통기지로만 쓰고 있는 상태여서 아 이것도 잘하면 개발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안전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도림은 개발이 됐고요 디큐브시티라는 게 됐고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었죠 좀 아쉬운데 그리고 놀라운 거 롯데칠성 부지는 제가 대학생 때 갔었는데 아직도 개발이 아직도 있어 비놀리아 비놀리아 아직도 그대로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근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 이야 저건 참 지독하다 아직도 개발을 안하고 있네 일부러 그런 건가 더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두 개다 원래 그 집안이 부동산으로 일가견이 있는 집안이니까 허가가 유리하게 난 걸 기부채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 해달라 그러면 저를 덜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주장은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좀 개발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너 기부채납 얼마나 할래 이럴 거잖아요 야 이게 뭐 삼성타운도 있고 이런데 이거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이제 유리하잖아요 롯데가 그런 데입니다 그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신다 근데 요즘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인스타그램 팔로우처럼 요즘 또 지도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진짜 잘 돼 있어 그게 이렇게 로드뷰 이런 거 하면 좀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어서 그걸로도 1차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기업의 사료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기네들 역사 오래됐다고 이렇게 내부 보관용으로 50년사 40년사 뭐 이렇게 이제 발간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구해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체적인 역사들 사진과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좀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아 진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 같은 걸 보더라도 직방에서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랑 가서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좀 더 확신도 들고 그리고 계약서 쓰거나 매수 버튼 누를 때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보 확인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심리적인 어떤 견고함을 좀 더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참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미국의 헬치펀드들은 그런 것도 한다거든요 인공위성 사진 같은 거 사가지고 네 뭐 그 공장에서 트럭들 뭐 하루에 몇 대나 왔다 갔다 하나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박이다 사람 수준이 돼야 될 텐데 사람 수준대요 아 거기서 이렇게 알바 쓰면 되지 쌍안경 끼고 아니면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노출시켜 놓은 다음에 하긴 요즘 국세청이 그런 거 한다고 식당 이런데 가가지고 손님 얼마나 들어오는지 해서 매출 누락을 잡아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최준철 대표님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최준철 대표님 되신 거죠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참 천없이 많이 얼마 전에 부러워했었는데 다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 왜냐하면 차가 좋으시더라고 자 우리 최준철 대표님 이렇게 이제 무기 10개 5개 5개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사용할 때 당연히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점들이 있겠죠 네 주의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보면 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0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저는 두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뜨거운 물에 쌈지 마시고 정보가 너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보를 많이 취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좀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되는 종목을 아 그 정보를 취득 안 받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정보와 소음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CEO 인터뷰를 봤는데 진짜 이 사람 진국이구만 이렇게 해서 너무 갑자기 좀 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신문 헤드라인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과도한 공포감과 낙관론을 갖는다든지 검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탐방 때처럼 원하는 정보가 나오게 계속 검색을 한다든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구별하는 능력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게 어차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무기 많다고 해서 꼭 전투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뭐 스티븐 시걸 형님은 맨몸으로도 이렇게 다 제압도 하고 싸대기만 때리죠 계속 좋은 위기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몇 번씩 봤는데 좋은 위기는 권총 한 자루로 그냥 다 죽이잖아요 건프라 그럽니다 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무기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하나라도 좀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많은 무기가 헷갈리고 어느 정도에 잘 쓸지 모른다면 차라리 무기를 차라리 줄이는 것도 좀 방법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위상이 첫 번째고요 하나무기가 완전히 내 몸처럼 쓸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항상 어떤 기억 하나를 그 시점에 완전히 다 해체하고 쪼개는 그런 방법 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그런 방법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한 시점에 취득한 정보만으로는 판단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2019년 12월 5일에 취득한 정보 갖고 이 회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아무리 10년 재무제표를 보고 다 긁어 담는다고 해도 사실 어떤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계절도 좀 겪어보고 충분히 사귀어보고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특히 이제 위급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절대로 한 시점의 정보만으로는 충분치 않고요 단번에 깨뚫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이어서 선을 그리는 정보의 취득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보들 매일매일 10가지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갖냐면 점을 찍는다는 느낌을 갖죠 어떤 한 회사에 대해서 점을 찍어가면서 어떤 때는 좀 굵은 점이 찍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약한 점이 탐방 갔다 와서 또 굵은 점이 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선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게 뚜렷해져 가면 바이로 연결이 되는 거지 어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한 시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방법해서 이렇게 밸루에이션 해서 딱 나와서 이거 바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늘 정보는 선을 잇는다는 마음으로 공을 들여야지 비법은 없다 네 자 이제 무려 6번에 걸쳐서 물론 이제 어떤 회는 1, 2부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뭐 한부에 하기도 하셨습니다만 6번에 걸쳐서 주식 FM 가이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가져야 될 무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투자 참모총장으로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 네 끝으로 좀 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네 오늘 회의 그 마무리 얘기와 그리고 이 시리즈를 끝내면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그럼 뭐냐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라는 지적 유의를 즐기면서 이런 습관들을 잡아가시면서 올바른 성공의 길로 많이 접어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단지 돈을 벌겠다 보다는 이제 호기심을 발휘해서 뭐 결과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뭔가 호기심이 좀 충만한 그런 상태 그런 때 이 투자를 정말 즐길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무기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투자자는 회사 혹은 이 산업 전문가 이 사람들 이 주체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서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답변을 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딱 취득했을 때 그게 속삭이는 정보든 아니면 제가 소개해드린 무기의 방법이든 이게 들어왔을 때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을 올바른 곳에 던져서 올바른 답을 끌어내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독창적인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독창적인 독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의 자기의 스킬로 채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호기심을 좀 충만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특히 가치 투자를 하면 어떤 개별 기업 그리고 어떤 소비의 트렌드 산업 경쟁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더 호기심을 많이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 참 되게 근원적인 부분이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이 일을 좀 할 수 있나를 생각해보면 호기심이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호기심은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길러지거나 단련되기도 해요 타고난 거겠죠 약간 타고난 부분이 제가 어렸을 때 나 같으면 담벼락 위에 안 올라가 그 공장 터보로 어렸을 때 백과사전 뒤적거리는 게 어렸을 때 취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나라들 수도 국기 이런 거는 거의 다 어렸을 때 뒤적거리는 게 너무 궁금해 이 나라는 어디부터 있고 수도는 어딘가 그랬던 걸로 봐서는 약간 타고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그 호기심을 발휘해서 돈을 벌어본 성공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는 그래야지 이 호기심을 다시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이어지겠죠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얘기를 주워듣고 했는데 성공을 거둔다 이러면은 남의 얘기만 들리지 네 그렇죠 계속 그런 거를 찾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공 공식이 형성되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지적 유의와 좋은 성과라는 두 마리 초끼를 잡을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정말 금거우조 같은 말씀이신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이거 다 알려면 진짜 저는 뭐 잠은 6시간 7시간 충분히 잡니다 그래요 투자자 잘 자야 쓸데없는 모임에 가서 술 드시고 술 잘 안 하니까 모임도 많이는 안 하죠 모임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요 저는 밤에도 거의 책 읽다가 딱 12시 땡 하면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이거 그냥 계속 루틴의 반복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 스스로 감탄사였습니다 누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너무 리얼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정영진 우리 주식 FM 가이드 여섯 번의 회차를 거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최준철 대표님 그리고 물론 저보다 물리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는 어리시지만 참 배울 게 많은 분이란 걸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뭐가 다르겠네 다르시네 최 대표님 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참 성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내용을 다 이렇게 진전하게 이렇게 써오시니까 제가 뭐 이거를 다 일봉요연하게 얘기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대단하시면서 저도 이제 정리하는데 저는 약간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느끼는 게 저는 약간 쓰면서 좀 정리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각자한테 맞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쓰면서 정리하는 게 기억에서나 굳이 이런 준비나 이런 방송을 굳이 하셔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이거 리포트 하나 더 보는 게 좋죠 그렇지 근데 이게 이건 진짜 선이에요 네네 이 주식 투자를 대개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하셨나요 이제 20년 더 하셨죠 23년 23년 동안 하시면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고 네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어떤 투자 스타일을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외에 다른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진짜 그런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자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는 진짜 특히 저는 그렇거든요 이런 이런 콘텐츠를 이런 데서 소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네네 또 보람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보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신 것도 저도 보람이 있네요 우리 김프로님이나 또 선의가 있었기에 선의가 또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콘텐츠가 없으면 이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솔직히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 보면 아이패드 공동구매 버튼이 보이실 거 한 세대 전 버전입니다 요즘엔 잘 나왔더라고요 팬이 충전하는 거예요 팬은 팬 케이스도 이거 산 겁니다 이거 따로 팬 케이스는 따로 아패드 자랑 그만 좀 해요 이제 좋아 좋아 자 하여튼 진짜 뭐 한 두 달 가까이 우리 친철 대표님이랑 아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물론 이제 오늘이 우리 대표님 마지막 본날은 아니겠지 시리즈 1이죠 시리즈 1은 오늘 마무리하고 또 다른 주제로 우리 최준철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시리즈 준비해서 다시 좋은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통제 시리즈 1은 아이차 여기가 이런 게 없잖아 더 좋은 시리즈 해서 아 나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렇지 않아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할 만큼 했어 저도 뭐 방송이 상당히 집어넣고 나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진심이라니까요 저도 진심이에요 VIP 자산운영의 최준철 대표님 우리 신과 함께 영원한 시리즈별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